안녕하세요. 디노드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남북 명산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디노드 코리아 오피스가 만들어진 지도 한 4,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께 부지런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4월 27일 날 디노드에서 진행하는 Fast Data Strategy Virtual Summit에 초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. 이 행사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, 메시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전문가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